삼성전자 56.92 18.72 BSPOK 무풍 슬림홈 멀티타입 에어컨 소개 안녕하세요 영문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삼성전자의 에어컨에 대해 후기를 남겨볼게요 오늘은 새로운 에어컨의 성능과 디자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구매한 삼성전자 56.92 18.72 BSPOK 무풍 슬림홈 멀티타입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로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에어컨의 맞춤형 디자인이에요 BSPOK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에어컨은 우리집의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제작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CHAMPAGN이 BEIG 컬러로 선택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친구들이 와서 매번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홈멀티형이라서 거실이나 침실 등 다른 공간에도 추가로 설치 가능해요 56.92와 18.72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어서 저희 집에서는 에어컨 한 대로 모든 방을 시원하게 날 시간이에요 여름에는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좋은 품질의 에어컨은 정말로 필수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구매한 삼성전자의 에어컨은 무풍 슬림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바람이 직접 부는 느낌 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소음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정말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편리하더라고요 에어컨 설치는 항상 고민거리였었는데 삼성전자의 방문 설치 서비스 때문에 너무나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었어요 전문가가 직접 와서 설치해주니까 내부 배관까지 깔끔하게 완료되었답니다 그리고 제품의 성능 역시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 등급도 어급으로 최고 기준이기 때문에 전기료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의 삼성전자 56.9218.72B SPOK 이무풍 슬림홈 멀티타입 에어컨 훅이 어떠셨나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이 에어컨의 탁월한 성능과 맞춤형 디자인을 정말로 추천드려요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귀엽게 마무리하자면 에어컨 살 때는 삼성전자가 답이야 히힛 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너무 귀여운 에어컨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모두 더욱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여러분, have a cooler summer